어딜 쳐다보는 거냐고 솔직히 너, 그래 너, 생탐쳐 만난 너 왜 널 쳐다보는 거냐고 궁금했어, 설레서, 낯설어서 후후후후후 침착하게 서로서로 살살 알아볼겠나 오빠 차 핸들 살살 돌려볼겠나 모르는게 요기야 격관식은 첫눈에 찍는게 답이야 앗 뜨거磨야 너의 맘 너의 맘 batter batter bomb 사람, 새로운 사람 너무 설레어서 어지러워요 만남, 새로운 만남 너무 설레어서 미치겠어요 나쁜 나쁜 여자이야 나쁜 type 예, I want some defense 낯선 낯선 여자야 낯선 장기